안녕하세요 신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 연쇄병원이에요.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엑스레이 촬영하러 왔어요. 마지막으로 뼈가 잘 붙었는지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. 그럼 기브스를 오늘 풀러도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. 그리고 오늘 온 김에 제가 산 장어도 가지고 왔거든요. 엊그저께? 엊그저께가 아니라 어제구나. 이제 날짜 개념도 없네요. 어제 산 장어 3개를 가지고 와서 수술실 선생님한테는 수술하고 계셔서 직접 전달은 못했고요. 대리 전달을 했어요. 그리고 원장님은 병원장님 운 좋게 제가 만났지 뭐예요. 그래서 병원장님한테 선물이에요 하고 편지도 있어요. 그리고 드렸어요. 너무 바쁘셔서 편지를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장님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 원장님 계신데요. 제 진료 볼 때 여자 원장님이 진료 보시면 좋겠네요. 여기서 일출을 보던 곳이에요. 좀 낮입죠? 일출을 보면서 참 환자인데도 루프탑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행복했어요. 이런 공간 마련해 주신 병원장님 감사합니다. 치료 잘 받고 가겠습니다. 안녕 안녕